지난달 코픽스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금리가 많이 오른 데다가 자금시장 경색으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8%대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은행권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중거금리인 코픽스가 4% 턱밑까지 다가섰습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0년 코픽스가 공시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상승폭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시중은행이 예적금이나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입니다 은행 변동금리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의 준거금리로 활용됩니다 신규 취급액 코픽스는 매월 새로 조달한 자금이 기준이기 때문에 시장 금리 상황을 즉각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 주요 은행들은 9월 신규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변동형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합니다 벌써 금리 상단이 8%가 넘은 곳도 있습니다 오늘 기준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품금리는 6.854에서 8.154%로 최고금리가 8%를 넘었습니다 다만 취급 비중이 1%가 되지 않는 상품으로 대표 변동성 상품은 7% 이하 수준입니다 다른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 상단도 8%를 향하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5.26에서 7.77% 수준입니다 대출금리 오름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는 24일 한은금융통합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코픽스 금리는 4%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바로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대출금리가 치솟으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 등 서민들의 빚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각 4회에 비속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정登録 Israeli Away 보호사랄